오늘 강우현 전 앵커가 새로 창당하는 자유정의당의 수석대변인직을 수락하는 날이죠? 네, 중도진보를 표방하는 당색과 꼭 맞아떨어지는 캐스팅이라고 호평일색입니다. 놀라운 건 아직 창당 전의 정당인데도 대국민 지지도가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. 아무래도 당의 간판이 강우현 전 앵커라는 이유가 크겠죠? 정말 이례적인 일인과... 그러고 보람이 있지. 우리가 저런 사람을 살려낸 거야. 저 친구가 일어섰듯이 링프로도 멋지게 일어서야 돼, 알았지? 예. 환자 동료분 맞으시죠? 네. 이거 환자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건데, 경찰 감식팀이 오기 전에 119 대원이 주워왔었나 봐요. 경찰분들에게 전해드린다는 걸 깜빡해서요. 아, 고맙습니다. 눈풀어. 근데 이 사진은 왜? 눈풀어. 저 지금 많이 무섭거든요. 제가 저번에 말했던 1미리 기억나요? 아, 기억나지 1미리. 우리가 완전히 놓친 1미리가 있었어요. 배 형사님이 죽은 그 이유도 그 1미리 때문인 것 같아요. 눈풀어. 내 말 들리지? 숨어있는 1미리를 찾았다는 게 이 사진하고 관련이 있어? 그럼 배 형사가 왜 죽었는지 알아냈다는 것도.